안녕하세요. 오늘 마포터치 6월 8일자 말씀입니다. 욕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욕이 예전의 자신의 아름다웠던 생활, 옛날의 생활로 내가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존경했고요. 욕은 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욕의 모습은 그때의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욕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말씀 말고 내일 볼 30장 말씀에서는 나는 지금 모든 이의 무시를 받고 있고 나는 지금 현재 너무나 괴로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찾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또는 재물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자녀나 내 가족을 통해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여부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의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익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쓸모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사실 또 예쁜 것들은 대부분 쓸모가 없잖아요? 비싼 건 사실 그다지 쓸모있지 않더라고요. 명품 빼고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니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격을 매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가격일 수도 있고 나의 가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가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격을 매기지만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우월해지고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가치에 의해서는 우리는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당신의 아들의 가치만큼 높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딸이 반장선거를 매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반장이 된 적이 없어요. 매번 부반장이 됩니다. 부반장 전문가예요. 부반장을 무려 4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의 목표가 부반장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반장에 도전했지만 꼭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저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딸이 부반장이 되었건 반장이 되었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사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 딸이 무언가를 배우기 원하고 제 딸이 무언가 더 즐거웠길 바라기 원합니다. 저는 저희 딸이 부반장이 되었다고 반장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숨어온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부반장이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척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나에게 그 정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봅니다. 육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기는 하나님을 쫓는 삶에는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 사람처럼 죽기 원했고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괴로웠지만 그분은 자신이 걸었던 십자가의 가치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자신을 가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광의 삶이든 고통의 삶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영광이 이 십자가만 못하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나의 가치의 존재 여부를 내 가치의 높고 낮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